안녕하세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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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게 물. 물을 좀 넣어야 되는구나. 그리고 식초. 식초. 이건 매실. 매실청. 작은 그릇에. 고추장. 이렇게 해야지. 그리고 고춧가루. 응. 고춧가루가 들어가야 돼. 마늘. 응. 고춧가루. 고춧가루가 더 들어가야 되겠다. 아직 그릇이 넘치네. 그릇을 바꿔야 되겠네. 바꿔서. 고춧가루. 이거 볼게. 고춧가루. 고춧가루가 많이 됐다. 그래도. 무기 많이. 이거 생강. 응. 고춧가루. 이게 너무 물이 많아서 고춧가루를 더 넣었어. 이제 꽤. 이제 다 됐어. 잘못됐어. 아까 한 마리. 머리 잘라놓은 거구나. 물기를. 키친타올로 빼. 응. 원래 햇집이 있어도 그래. 잘라야지. 응. 여기를. 반토막 해가지고. 고춧가루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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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싱싱해. 아주 싱싱해. 햇감으로 팔더라니까. 응. 그러니까 저 찌개도 맛있을 거야. 햇감이. 아주 싱싱해. 고춧가루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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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해삼이네. 해삼이 살아있어. 이것도 회로 먹게. 이거. 그럼. 얼마나. 이게. 얼마나 비싼 건데. 고춧가루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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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렇게 씻어야 돼. 살아있네. 완전히. 짜. 바닷물이. 바닷물로 씻어야 돼. 아. 맹물로 안 씻고? 응. 그렇게. 다 씻어서 바닷물을 넣은 거야. 다 손. 그래서 이제 이것만 따면 돼. 잘라. 손질해야 돼. 응. 물이 팍 튀는구나. 원래 그래. 이건 그러려니 해야 돼. 요즘 이거 이거. 귀에서 다 먹어. 내장도. 오. 이걸 이렇게. 다 손질해가지고 잘라야지. 여러 개를 잘라내. 이렇게. 응. 이게. 손질이. 여기다 해. 꼭지를 잘라내는구나. 잘라낸 부분이 있어. 머리. 응. 여기다 모래가 있고. 뻘이 있는 부분이 있어. 어떻게. headquarters. 먹는ly. . 그게. 10. 까 week. 스테게티. 지금. 엔. 워. 엔. 돌. 근데 조림이 이 찌개가 있는데 회까지 있으니까 따로따로 먹어야 맛있는데 해삼? 해삼? 꼬득꼬득 아 해삼은 나무젓가락으로 먹는거야? 응 내가 주문했다 꼬득꼬득하네 TV에다 밥 먹고 맛있다 회부터 먹어도 되겠다 이게 맛있어 어우 해삼이 맛있어 이거 이렇게 나올 때는 아들이 없으면 나 혼자도 와서 썰어먹어 근데 안 나오더라고 음 어우 해삼이 멍게도 좋더라고 오늘은 해삼이 맛있어 입맛이 들어라 엄마나 되니까 이런거 그니까 누가 집에서 집에서 맛보자 맞아 진짜 맛있네 진짜 맛있네 안 맞아서 안살았으면 안사와 그 집이나 생선은 좋은 것만 팔더라 음 음 병어도 먹어봐 병어도 초장 초장을 어디서 이렇게 먹어 맛있잖아 초장 초장이 아까 물기가 많아보여가지고 망쳤구나 했지 고춧가리를 넣으면 고춧가리를 넣으면 불어 음 좀 이따가 딱 맞네 이제 음 음 맛있어 음 맛있다 음 음.. 진짜 싱싱하다 해삼을 이렇게 실컷 먹기가 어렵지 그러니까 오늘 3구 만원 집은 막 2개 3개 사 가버려 오늘은 3구가 없으니까 이것만 하나만 샀어 음.. 와 쫄깃쫄깃해 이거는 오다가 지푸라기 담으 녹아버려 해삼이? 그럼! 이게 얼마나 요물이더라고 한나도 썰을 게 없이 녹아버려 태안하네? 응 진짜 싱싱하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